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변신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알일까 헷갈리고 더 잊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김혜철 씨 성공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긴장 많이 했나 봐요 현실일까 꿈일까에서는 매직아이 보는 것 같았어요 룰렛 돌릴까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절구카 세계로 가는 기차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댈 두고 가야 하는 이 내 마음만 가까워 그러나 이젠 떠나가야 하는 길이에 서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제는 정말 꿈만 같던 시간들은 지나고 이제는 정말 꿈만 같던 시간들은 지나고 밝아오는 내일들의 희망들을 향해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하는 길이에 서서 너와 나의 꿈은 하나리 춤추던 시간들은 모두 다 지나고 춤추던 시간들은 모두 다 지나고 밝아오는 햇빛 하늘이 자초가 넘치기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하는 길이에 서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아주 매력덩어리에요 자주 만나요? 네 저희는 자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면? 술 한잔 하죠 모임이 또... 근데 이제 형은 잘 못 먹고요 저만 이렇게 혼자 먹고 형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 형님 환창형인데 어 진짜요? 우리 상태씨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나 피부 장난 아닌데 어 지금 옆에서 보니까 난리 났네 모공이 안 보이네 진짜 좋아요 그래요 왜 그래요 울지 말아요 왜 그래요 울지 말아요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서 서 서 서 서 거 여행말의 청취 정말 빠른 노래 어떻게 이 노래 정말 빠른 노래인데 가사맞고요 류 대선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하는거야 여러분 오셨나요? 까쳤어요 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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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할 백도 비전도 지금 단장은 없고 흥면 너의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먼 훗날 내 덕에 호강할 너의 모습 그려봐 미쳐야 본전 아니겠니 네 인생 걸어버려 용하다는 도사 그렇게 열나게 찾아봐야 안타깝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희석 안상태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대결 려욱 루나 대 여행 스케치 박정수 자 여름 무도특심으로 함께하는 도전전곡 이번 예선전 먼저 려욱 루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뮤지컬로 두 분이 모시게 되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하이스쿨 뮤지컬이라고 동명의 영화 하이스쿨 뮤지컬을 한국에서 초연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농구부 주장으로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연주하는 강화의 훈 JOHNSTO 아 농구부 주장으로 농구 주장으로 아니 그 농구 주장으로 되게 잘하면 네 너무 잘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